로꼬는 그 팬클럽 이름 때문에 좀 간혹 불편할 때가 있다는 게 뭐예요? 아 팬클럽 이름이 로꼬 츄예요. 로꼬 츄. 아 츄. 츄. 늙은. 로꼬 츄. 그게 아니고? 제 팬클럽 이름은. 뭐예요? 크러쉬밤이에요. 크러쉬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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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음을 주의해야 해요. 발음을 주의해야 해요. 아니 우리 로꼬가 말한 대로 팬클럽 이름이 그렇다 보니까 발음할 때 좀 약간 간호. 로꼬 츄. 굉장히 예쁜 뜻인데. 로꼬 츄.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. 아나운서다 보니까. 그래서 공연 가면 이제 매니저 형한테 팬들 많이 왔냐고. 그러면 매니저 형이 어? 고추들 또 많이 있는 것 같은데. 어? 나도 시바미들. 시바미들. 저는 사실 팬클럽 이름을 딱 맨 처음에 보고 공연을 갔는데 로꼬 형 보고 사람들이 다 로꼬 츄. 막 이런 거 있을 거야. 로꼬. 와. 저 형. 얼마나 재단하길래. 우리 공연 당의 사람들이 다 저걸 외치고 있을까. 그러면서. 그런 게 아니잖아. 몰랐어 진짜로. 설마. 공연장에서. 아무리 대단해도 그걸 외쳐. 공연장에 있는 사람들 거 어떻게 알겠냐. 그래서 내가 도움만 먼저. 얼마. 어떻게 알지 않나면. 와. 이 형 진짜 힙합으로. 이 형이 진짜 스낵이다. 아. 그 사람들이 다 못 피하네. 대단하네. 팬클럽. 있습니다. 이름 뭐야. 흥미 딘딘. 아. 흥미 딘딘. 귀엽다. 근데 팬클럽 이름들이 다 맞네. 본인들하고. 맞아. 느낌들이 있네요. 흥미 딘딘 하시죠. 네.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. 엄청 욕만 아니죠. 엄청 욕만 아니죠. 아니. 저런 거. 뭐. 우리 저. 프로 탱클러가 있으니까. 문어만. 문어만. 컨설팅 한번 받아보세요. 이 타임인 것 같습니다. 세호 형님 미담이 하나 있는데. 뭐예요. 제가 이제 한 3일 전에 세호 형님이랑 어떤 프로그램을 끝내고 같이 이제 끝나고 한 잔 했어요. 근데요. 약간 수면 위로 지금 올라오셨잖아요. 어. 어 딘딘. 아 딘딘 몇 살이지? 그래서 저 26살입니다. 그랬더니. 그래 갑자기 지갑을 꺼내요. 그 다음에 용돈을 이렇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건 사실. 진짜 탑스타들이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. 아 그래서 제가. 아 형 아닙니다.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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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상하네. 딘딘 낼 때 용돈을 주는 거라고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그랬더니 막.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꾸깃꾸깃 주세요. 그래서 진짜 괜찮아요 형. 저도 벌어요 했더니. 햇투나와서 얘기 좀 해. 네. 이 정도는 안 들어오게. 약간 배그맨은 비가 있잖아. 이게 속도. 시선 차이. 시선 차이. 시선 차이. 입장 차이. 시선 차입니다. 그동안 즐거웠어. 아 즐거웠어. 자세해요. 아 딘디씨가 또 이렇게.